대구환경청의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이달 한달간 경북 가축분유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설관리를 비롯해 가축분유와 퇴비, 액비를 주변 하천이나 농경지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살펴봅니다. 이 기간 적발된 축산농가인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맞춤유의 눈에 입력되고grass 덕인 사이좋게 만드시켰습니다.